아니 선배님 그 선배님 요새 바쁘시더라고요. 네? 잘 봤습니다. 아 드라마 한 편 잘 봤어요. 음 달달하더라고 유튜브 가지고 그게 그 다주 언니가 15만 원 준다 해서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손을 잡으라고 했지 깍지를 끼라고는 안 한 거 같은데 아 그니까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딱 깍지가 이렇게 어떻게 아하 아하 그게 시킨다고 깍지까지 끼는 건 아닌데 너는 조금 그냥 이제 첨착자를 만들 거지 이제 저는 약간 저도 끝나고 나서 아 이게 이상하구나 좀 알았어요 여기 아 약간 여우 스타일이신가?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상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시면 남자가 울려요 둘 다 폭스여서 네 박스내 그 혹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학창시절 별명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염소똥이요 염소똥? 염소똥? 그러면은 염스카씨라 불러도 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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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외국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게 나 외국이름 이제 염스카씨라 불러도 될까요? 염스카씨라 불러도 될까요? 약간 트래비스카씨라 불러도 될까요? 트래비스카씨라 불러도 될까요? 아 동수님 네 염스카씨카 스카씨구리 똥이었더라구요 예 염소 똥이라고 하셔봐요 아 몰랐어요 몰랐어? 몰랐어요? 아 몰랐는데 아 스카시 똥이였어 되게 심상해 아이고아 몰랐지 근데 염스카 되게 외국이름 같아서 좋아한거였는데 하하하하 약간 스칼렛 스칼렛 이런 느낌이지 아 스칼렛 스칼렛 이런 느낌이지 아 스칼렛 아 스칼렛 난 전 아시고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난 몰랐어 똥인 줄 알았으면 뭐라 뭐라 했지 자기가 또 스칼렛 하는거에 좋아하더라고 약간 엄청 좋아하더라고 약간 좋아하더라고 약간 좋아하더라고 약간 스칼렛 느낌으로다가 외국이름 약간 그런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선생님 돈까지 안 깎으셨어요 아 이거 저 오늘 버스 탈 생각에 뭐야 이게 1380 1380 아 형님 아 졸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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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진짜 야 방벽 야 씨바 방감이는 좀 에바지 않냐 하하하하 들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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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켰다 와 야무지네 아 들켰다 아 저 받으러 올까요 받으러 아 들켰다 아냐아냐 그냥 가 그냥 가 아 들켰다 아니 쪼버냈는데 선영아 돌 없는건 너무 심한거 아니야? 어 나 돌이 왜 없지? 어머나 세상에 네 이거는 도전 레이드도 거르는 어떻게 저 케이터가 1380이 되시는지 하하하 저 진짜 낄려고 디붕이 키운 느낌 아 이거 물약 받는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아 살짝 손실이 오죠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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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새벽 새벽새벽 밤이 새벽 굿브리핑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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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얼었다 이거 어어어 감금감금 다 풀어드릴게요 네 감금감금 오케이 굿 아 아우 밖으로 가야돼 어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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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다만 안녕 아니 저는 선영님 같은 공간에 있는줄 하하하하 선영님 브리핑 개우저 아니 심한을 쓰시네 아 여기였어요? 어 쟤 지금 어디있어 어 들켰어? 나가셨네 아 들켰어 오우 오우